한거같아 야 금불롭다 근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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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도 멋있다고 그랬는데 슬프다 로스트? 아 아 깜짝붙어 아휴 들을게 없네 일단 캔만 달라오면 돼 달라고 하진 않지만 그래야지 그래야지 좀.. 아 먹으면 터맛.. 벌써 했네? 아.. 기본 데미지.. 폭탄 써야하나? 이제 걸린다.. 폭탄을 쓰면 나중에 타밍할 랜드인데.. 안 쓰면.. 쏠 앞에 잃을 수도 있고.. 이.. 코멘트 하기 쉽게 내가 반응을 내줄 것 같다.. 말하오.. 이 코멘트 하기 쉽게 옆에서 반응이라든가.. 어.. 뭐 그러던가.. 누가 해야지.. 한 게 없으니까.. 뭐 할 수 없으면 가보자.. 오우.. 이거 한 개.. 단 칸이라도 있어야.. 어떻게든 좀 안전빵인데.. 진짜 진짜 답답하다.. 자 샤크림이 방어하죠 방어.. 맞으면 안 돼.. 터맥 나이스.. 하.. 일단 안 맞았다.. 진짜 엄청 엄청나 집중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애.. 맨날 노는 캐릭터만 하다가.. 아.. 노는 캐릭터도.. 방금 솔직히 저거는 파리페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? ㅋㅋㅋㅋ 방 칸이라도 생각 좀.. 덜하다.. 어.. 덜하지.. 심장이 보통 덜해.. 안 돼 이거.. 하지 말자.. 어.. 잘 됐다.. 어차피 초반에는.. 알약 반쪽으로 떠도.. 어떻게든.. 이렇게 돼가지고.. 정이 맞다.. 나중에가 진짜 힘들지.. 무한 토스트.. 그렇지.. 결국 1득 봤다.. 엄청난 1득.. 이게.. 픽업 아이템까지 공유 안 됐으면.. 되게 서럽해.. 이게 서러운데.. 뭘 더 서러워.. 풍.. 피가 많네.. 고마 데치고.. 맞아.. 사월이 개받아.. 사월이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짧으면 왜 짧냐? 사월이 짧은데 다른 스킬이 좋은 것도 알다야 돼.. 그니까.. 약 1주일됐나.. ㅋㅋ 그렇게 안 될 리가 없음.. 저 베리가 눈물도 막아줬네. 역시 그게 메인 효과다. 효과가 약간 다운브레이드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면. 이거 뭐야. 이거 진짜? 이렇게 스태션 하는 거 같은데. 내가 문젠가? 오 이게 낫네? 대가리는 좋네. 저건 좀 아닌데. 근데 저거 왜 코아트야? 진짜 코아트인데. 아니 이미가 안 돼요. 내가 먹으라. 오 비광이구만. 둘 다 하트 두 칸이지. 아 얘 먹으면 안 돼. 둘 다 두 칸이니까 뭐. 차라리 쏘라서 작은 애는 좀. 근데 오히려 노말이라서 발맞이. 어 노말! 노말이라 해야지. 노말은 너무 쉬워서 영상을 찍을 게 안 돼. 한 새끼도 돼. 제발 나 들었어 해봐서 좋겠다. 아니 쟤 스피드. 1.0이면. 1.0이면. 더 가물기가 좀 많은데. 하자면. 개켓들은 스피드를 따로 버가야 되는데. 어떻게란거지 나보고. 스피드. 2개 떠도 시원차렬판에 1개 뜬다. 꽤 망한거다. 이 거기서. 이 거기서 꽤 망함. 아 이건 타이밍이 안 좋은데. 아니. 뭐 별승인다. 그냥 먹어야지. 하고 계신다. 연사를 누가 줘야 하냐. 작금 공연. 1 피한테 2 피한테 템 다물어주는 플레이도 있던데. 전혀 좋지 않은 플레이다. 전혀 좋지 않은. 약간 보스전반에 데뷔한다면 많이 있는데. 애초에 앤. 이 게임은 보스점보다 잡몹이 더 어렵기 때문에 발상 어 잡몹이 더 어려워 보스는 그냥 패턴 스키만 잘하면 체할 수 있는데 잡몹방은 여러 명이서 어떻게든 진영 태워서 오면 구조가 맞아야 되는 구조가 있어가지고 빨리 때려야 돼 이걸 기본 데미지로 한다? 맞아야지 맞아야지 장점할 수 없어 장점은 장점한 게임인데 액티브 2개 드는데 대신 쿨도 느리긴 하는데 야 정말 쓸모있다 맞제? 아니 아니 시발려나 그냥 시발 충싹에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종합 썼어야 했는데 아 저기 있네 어차피 이거 연령이 작대니까 딱 작대 오 금키다 배터리 확률 증가지 저 부족은 뭐 그납 뼈먹을게요 그냥 타야겠던데 아니 여 카드 안마귀 패치됐나 이거? 진지하게 낙폭칸도 여파로 쓰고 아 일단 이걸 아 금방 다 지나가는데 이제 나왔네 이제 나왔네 작게 보니까 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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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 퇴하고 있다. 아.. 안 먹을 수 없고.. 오 연사 안 내려갔다 데미지 올라갔고 핫스랑 너무 내려갔다. 너무 운 좋고 스피드도 안 내려갔어. 어차피.. 그 뭐냐.. 악마방 안 뜬다는 마인딩이 했다. 이번 주트에 이제.. 퇴 잘 떴.. 퇴 잘 떴다. 아니지. 18방 갈 수 있네. 어 스피드 좋다. 폭탄 2배 때문에 느낌이 좀 풀렸다. 아까 전에. 헐. 한 개 딱 떠주면 좋을 것 같아. 아 플리콜이 안 찼.. 오 나이스! 근데 이건 너무 좋은데? 플리콜이 안 차긴 했는데.. 뭔데 이거.. 아.. 내 사거리 아까 올라갔어. 오케이.. 야..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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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이 스테이지에서 악마방이 안 열리면 좋을 것 같은데.. 그럼 열리더라. 한 개 열리지. 일부러 맞는.. 맞는 걸 생각해봐야 한다. 이거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잖아? 어.. 투구피? 아 이러면.. 이러면 못 맞겠다 이제. 차라리 터맞고 저걸 했어요. 아니 진짜. 아.. 가방이 좀 무겁네. 좋은 아이템이 없군. 게임이 좀 풀려고 하는데.. 근데 딱 다이스하면 뜨고 싶네. 맞지? 아.. 아깝이.. 투구피 딱 떴으면.. 음.. 음.. 파거리? 먹어도겠다. 이 피한테 좀 템을 줘야겠는데.. 근데 이거 솔직히 뭐.. 클립 쿨 안 찬 거 치고는 잘 나왔다. 아깝아.. 대가리 접속 데미지가 사실상 메인이네. 눈물 쏜 거.. 눈물 쏜 거고. 까시 까시. 그렇지 까시로 가라. 아까 썼던 거지 이거 물음표. 메이즈. 할만하지 않나? 지금 세븐 씬이 너무 잘 떴는데. 오케이. 오라운드. 앱 나쁘지 않은데. 왜 디브야? 뭐야. 대가리 어디 있는 거야. 어? 아.. 이 버그다. 버그네. 아까 대가리를 던진 상태에서 방을 나와가지고 캐릭터가 바뀌어가지고. 안 돌아온 판정이.. 그나마.. 평생 안 저런 겨울이야. 다시 써서 다행. 이 땡크 다행이지. 뭐가 잘못됐으면 느꼈다. 이 정도면 덜 잘못된 거라서 다행이지. 열리지마. 열어중. 열어중. 진하다 맞아라. 대가리. 오 나이스. 당당한데. 태급이긴 한데 그렇게 막 못 쓸 정도야. 열리겠지 뭐. 아.. 내가 지하을지 말곤향. 태풀 이케가 머리 했다는데? 1핀 이미. 더 스펙으로 이미. 보수는 못 깨도 잠범부 다 깰 수 있겠다. 게임 끝까지. 장악당도 여기까지 할게 일단. 방 모양부터 열쇠야. 열쇠방. 그래도 크리에이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보이지 큰 어려움은 없네. 아 이 캐릭터가 생각하기 어려운데 뭐 그래야지 내가 지금 걔 빡침장하고 싶어도 되는 거지 원래 이게 안 되거든 이제 아이락하면서 최근에서 집중한 적도 없다 지금 방어템 잘 먹었지 세로 보스 잡아야 되니까 방어템 먹었지 이게 에? 하는 거 안 들린다 이게 저게 더 낫긴 하겠다 그 배가 떨리는 거 보다 아 나 이렇게 과제가 없는 적 저 그냥 간만에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캐릭터 왜 나한테 오냐 방금? 봤냐? 유도되셨는데? 이거 맞지 않아 좋은 것 같다 이게 지금 씨발 끔찍한 소리 하네 어? 더 좋은데? 이건 팔쿨이야 씨발 팔쿨 씨발 팔쿨도 말 안 되는데 근데 얘네들 버프는 어떻게 먹을까? 그러게 아 나 석 0.8이다 때무실에 해주겠지 때무실에 해주네 아니 쟤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오 데미지 들어가네? 오 뭐야 독데미지 왜 받아? 공주 아니야 너? 아니였어 오 왔다 왔다 전주에 모셨다 전주에 모셨다 야 죽었네 그냥 갈 거 다 갔지 오 리킬? 오 월튼 썼어 8% 썼어 8% 썼어 왜 8% 썼어 8% 썼어 왜 8% 썼어 왜 8% 썼어 90% 만들어 봐야지 사실상 100% 썼어 아 저기였어 또 또 그거였네 금고방이네 또 금고방 갈만 한데 또 까자 하지만 안 떴죠 폭발하겠죠 그렇지 그치 와 여기가 진짜 찌개가 아니야 아 진짜 망했다 저거 장판 때문에 피할 수가 없네 그래도 뭐 한 대 정도는 뭐 아무리 집중을 해도 말할 수 밖에 없는 게임 곳이 있긴 하다 아 어 어 이거 이거 자궁에 뭐 상점 나오는 장식이네 어 나이스 아 네 상점으로 두고 가자 아이고 나인데 예에 근데 저거 999 되는 먹으면 수라 캐릭터만 99원이 되나 그렇지 않겠지 23분이네 그렇게 좋은데 들었놓자 아 아 구피 좀 떠줄게 아이씨 우리 악마 병원 가서 구피 한 세트만 뜨면 되는데 90% 안 뜨면 되게 오그랄 것 같아 아 니 들면 안 뜰 것 같다 이제 기다려 어 개미지 일단 또라트부터 뽀뽀하자 아 아 이제 또 빅틀이 영접을 해 아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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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피 대가리랑 같이 들어볼까? 쿠피 대가리랑 같이 들어볼까? 응 들지 말래? 아 잠깐만 위험한데? 오케이 흐! 아이씨 어떻게 피해 이거? 이게 하드에서 더 빠르다 생각해봐라 하드에서 더 빠르게 좀더 빠르게 좀더 느리게 빠르게만 하하하하 레몬 팔에 세븐식으로 잠겨 나갈 것 같다 복들이 이거 언제 나오냐? 아 아 그렇습니까 낭낭한 스피드 1.3이 낭낭하다는 말이야 1.3이 낭낭하다는 말이야 1.3이 낭낭한게 맞나 모르겠는데 뭐 아 찌 S同 앵 별 아 아 하아.. 아아.. 그렇게 카드? 뭐 확인? 황제! 따라 한놈 카드 뭐였지? 황제! 나갔구나 또 레몬이야 뭐야 그냥 먹자 때려 먹어야 돼 그냥 지금 너무 힘들다 또 가자 1팀 확인해볼 수 있나 다음 층 몇 퍼지? 가자 황제! 황제! 상위원 나왔다 아 이게 됐다 이게 왜 이렇게 빠르자 이게 오 열렸어! 꾸기? 제발 왜 열리는지 알 것 같다 이게 이 때면 들어가야지 스피드 땜에 스피드 땜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한 층 날먹 한 층 날먹 빠르게 깨끗하게 하겠다 진짜 아무리 봐도 그냥 하지 러치 한 개도 없네 뭐냐? 뭐냐 씨발 이거 근데 정말 러쉬가 왜 멈췄는데 멈췄가야 좋은데 왜 튕겨서 올라가서 마아는 마아주는 거냐 아휴 씨발 이번 판 거래들어 일방 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해보시어 버스는 이거 게임 끝났다 이거 2도야? 어휴 씨발 2방법이 쉬워서 어.. 아.. 아니 뭐.. 어떻게.. 어떻게 하는 거야 나보고 아.. 카드 쓰고 싶은데 이미 길 다 와가지고 쓰기를 했네 살짝 쓰지.. 카드.. 태양 아이가? 어.. 아.. 이 새끼 체력 왜 이래 오 다행이다 안 많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싸워.. 여기까지 왔노 아..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뭐 그래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많아 보이지.. 아이고.. 아.. 얘가 괜히 먹었나? 얘가 많아서 얘한테 먹었네 음.. 얘가 아닌 것 같고.. 얘가? 이렇게 주저압 안 된다 그냥 써야 한다 그냥 빡세다? 바로 써야 한다 어.. 오 나이스 그.. 뭐냐.. 그.. 거 탔네 포츠쿠키 터졌네 소리 보인다 아.. 마침 딱 화면 안 가리게 글자도 안 뜨고 또라트가 떠졌네 참.. 아.. 운이 진짜 좋네 이거 그것도 드랍하는 거잖아 진짜.. 그냥 먹었다 이거 아.. 입은 잘 먹었네 이게 뭐.. 플랜시가 안 나올걸 이거 이걸로 안 나오는데 어느걸로 안 하는데 트리플이 안 좋은데 이거 이거 써야겠다 아.. 너절로 알아서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아.. 안되게 다 써야겠다 아니 썬드 왜 맞아? 아니 이거 에티오 왜이래 이거? 무적 아니야 이거? 아니 무적인데 이거? 왜 맞는거지? 무적이 아니냐 혹시 존나 빡치네 안 바닐라로 쳐는데 써니까 쓰니까 쳐받고 있어 그 꼴 왜 던져나? 엠시리 뭐 어떻게든 잡아주겠지 뭐 나 저렇게 바닐라 노잼에다가 나 노잼이긴 한데 약.. 강쾌긴 하다 그래도 뭐할 때문에 오.. 노잼에다가 좋지 않네 오케..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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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막아 갔다 막아 아이씨 바꼈다 아이고 어.. 미워.. 아.. 아.. 스피드 때문에 다 왔다 갔다 가다 아 언제까지 돌아 안 열렸네 어.. 보이든? 아이씨 어 보이든? 보이든? 이 지랄 아이고 또 금방 아이고 또 금방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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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 새끼 왜 나한테 와 미친놈이야?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다 미친놈 부시자고 어! 어! 아 기그 빨진 않은데? 미친놈이 자기보다 큰 걸 낳은데 근데 아니 아니 그까리 좋아 그까리 좋은데 왜 씨.. 몸빠라 할라 미친놈이 뭐하고 까먹으라 아이 새끼야 삽박이 송날아 아 이리 와 오케이 잡았다 김 비타네 오히려 좋은데? 아니 때무실이 없어 아 얘만 돌아가거든 아 근데 내 씨.. 아니 근데 제일 똑같은 게 뭐냐면 카드가 사라졌어 아 얘네 카드 안 사라지네 갓겜 와 씨.. 쓰임 잘했다 내가 그냥 쏘몬하트 먹잖아 어 그래 어차피 한방인데 아니 근데 아다젤스 레이지 저거 맥쿨이야 저거 핵트는 좋네 어차피 보스는 말로 잡을 생각이긴 했었는데 어이 안녕하십니까 오케 그.. 그 아기다 그 아기 아 이게 그가마 이게 루트가 이 루트하고 따로루져 굉장히 야 리에다이 뭐 아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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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니 장난하나 이.. 오 좋아요 근데 김유리 같잖아 아이고 아니 안나와 조만 아 아이고 전납박태다 오늘 다 떴네 보이고 나 이거 백갓 쓰면 옆에 있는 새끼가 2피도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 백팁을 쓰니까 참았는데 백팁을 썼는데 참아야 안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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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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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 와 야 확실히 집중하고 안하고 차이가 크다. 안그래? 그냥 안맞아 놨다. 그냥. 오빠야 오빠. 야 이렇게 1단계에서 방어를 먹은 이유가 얘 때문이지. 다 막아주고 있잖아 지금. 여기서 템 제발. 1피 한 대 먹여줘야겠는데 아무래도. 제발. 좋고. 다 좋아. 일단 2개 좋아. 그럼 2피 한 대 줄까? 1피 안 줄까? 1피 안 줄겠지. 어 1피 안 줄겠지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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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. 한 대 맞고 많이 잡았다. 얘들 공격 속도가 랜덤으로 하게 돼가지고 이제 좀 어렵더라. 이런 패치로. 공격하는 거 원래 패턴이 일정한 순서였는데 이제 아예 랜덤이 됐다. 그래서 되게 어려워. 어려워. 우려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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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려도 좋아. 그냥. 아니 안보이. 센 것 같은데. 깰 수 있을까? 아니 안보이네 그런데. 그렇기 때문에. 아. 아. 진짜 아팠어. 아. 대대. 환종이 짱구나. 이미 내가 쏘고 다 지나가서 그런 것 같아. 여기만 정보 3시간 4시간 5시간 오! 파이브 빨라사도 있네 근데 스피드가 좀 어허허허 그러게 애로 보스 안 잡을 거라 큰 상관 없긴 한데 사실 아니 백각이 어떻게 두 번이냐 근데 오히려 백각 쓸 때마다 좀 나아지는 느낌이야 근데 처음엔 안좋았을 때 근데 백각이 그렇게 나쁜 에킵은 아니다 망한 게임은 살 수 있는 거라서 그방이다 그방 돌아가는데 나장주 나이도 개헬인데 와 맞지 아 나 지금 액티브 1쿨이구나 지금 나 왜이렇게 잘 터나 했더니 아키 퀴가 없구나 오 니가 먹으니까 어 니가 먹으니까 1p처럼 많아 어 어 이거 1효가 안 터지겠지 알키같은거 다모클 아 오 방향이 딱 오죠 어 좋아해야 할지 안 좋아해야겠어 아 그건 좋아야되네 아 근데 진짜 브레이지로 너무 좋다 이거 죽이면 데미가 올라가는거 이게 진짜 너무 좋다 왔다 나 이거 깨내네 근데 파리 쏟고 가야겠다 존나 때려야지 파리로 아 여기 썩어놨은 4개 저거 먹으면 혹시나 죽을수도 있겠다 딸려가야지 나 임박템 줄거 처음 못해 나 임박템 줄거 처음 못해 그렇지 바로 반필 야 이거 잘 맞네 잘 맞네? 아 임 깼어 임 깼어 방호도 있어가지고 안맞으면 여기 있으면 이러면 안맞으면 괜찮아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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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이 스페이스박스 아 아 존나 힘들다 진짜 시리다 으아 비트윈 제스앤 제스로 한번 더 올릴래? 흐흐흐흐